네, 시장에 숨어있는 큰 힌트를 이분이 또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첫날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의 집중 포인트 좀 살펴볼까요? 네, 첫날에 한국정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들수급이죠. 날수급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연말 12월에서 1월 초순 길어지면 중순입니다. 주로 이슈 이벤트 주가들이 화려한 비상도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급의 삼축이라는 라페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전혀 이상은 없고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피는 좀 이대로 이익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600이면 그동안의 박스건 상단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자동차는 좀 쉬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폴대를 세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600포인트 후반 2700에 근접을 시도할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격은 벌어졌는데 이격이 벌어질 때문에 먼저 손을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말에. 네, 일단은 연초까지 극대화 자산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중요한 것 같고 전자가 왜 지금 일단 코스피 잠깐 보고 코스피는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고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내 손에 AI, 내 PC의 AI, 이것 때문에 가는데요. 내 손에 바로 핸드폰에 AI가 탑재된 모델이 1월 17일 날 공개가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있죠? PC, 퍼스널 PC에도 CPU에도 AI가 탑재가 될 겁니다. 더 관련해서 인텔이 지금 요즘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교체 시기가, 교체가 많이일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고 PC고 AI 달린 거를 사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선제 반영을 연말 연초에 하는데 화려하면 이번 주에 한마디 제가 고점 정도는, 단기 고점은 나올 수는 있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네, 생각은 나는데 아직은 조금 여러 개 더 남아있고 삼성전자 가니까 바로 밑에 단에 AI와 관련된 대형주는 이거거든요. 삼성전기예요. 대형주 최근에 인기가 없었으나 소수 간택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자동차는 좀 이격은 좁힐 것 같아요. 연말에도 너무 셌죠? 네, 셌는데 저는 이격을 좁힐 때 모피 사서 안 산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제가 기아차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격 조정을 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말에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는 네, 지금 보시면은 급등주는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도 오늘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 이거는 전차군단의 대표주들이고 그 다음이 저희가 바이오하고 반도체, 세스 2024 이거는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바이오는 오늘 보니까 선제 급등형은 조금 쉬어갑니다. 오늘은 반도체로 확 몰려버렸죠? 네, 선제 강세형은 쉬어가는데 바이오가 만만치 않은 게 오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은 무서움을 느낄 겁니다. 지금 이거 패시브 자금이 지금 이삿짐센터, 이거 합병 이슈죠. 네, 이사 가는 주들 급등하는 거 보셨을 건데 이쪽으로 오늘 패시브가 세게 들어왔어요. 네, 여기 세게 돌아다 보니까 먼저 급등했던 알테오젠은 오늘 약간 변동성 조정도 있었고요. 일단 바이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도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말 전에 가치를 읽어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6만 초입 줬는데 이거는 찬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 재평가, ADC 저해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조정 줄 때 학회 관련해서 적당하게 하고 나오라고 했죠? 급등하면 파셔야 돼요. 조정 줄 때는 팔지 말고 급등하면 파는 데부터 제약 바이오도 이슈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ADC 저해제, 카트티 치료제 두 개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 두 개는 계속 관심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먹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IT로 넘어갈게요. IT는 지금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네 가지 축인데 좀 좁혀드리면 일단은 세스 2024 관련 주가 온 디바이스 AI 축이고 그것은 지난해 여름에 말씀드렸는데 휴식을 취했던 콜리파스에도 급등하죠. 다시 챙기고 자식 잡으신 분들 4만원 반부 잘 챙기고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데 이 축이 이번 주 주중에 잘 파셔야 돼요. 충분히 11월 달부터 반영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기가 휘날레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게 저전압 반도체에 실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AI로 할 때 저전압,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AI가 고집체 괴로우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 저전압 반도체가 필요했던 거고요. AI가 감으로써 칩스에 미디어 가온 칩스까지 다 데려가자 오후에 쪽이 붙었고 그런데 이들에 앞서가지고 덧세게 나온 쪽은 실은 CXL입니다. 지난 연말에 CXL은 제가 휴식 잘 때 투경이지만 잘 봐야 되겠다는 멘트도 얘기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CXL을 HBM에서 지금 카이닉스 열쇠잖아요. 이 열쇠를 많이 하기 위해서 CXL에 지금 투자도 많고 추라이시기도 가까워지니까 그냥 뭐 경고 달고 네오쌤, 오킨스 전자 초급등한 상태고 그다음에 엑시콘이 갔어요. 이게 지금 사실 좀 중요한 축처럼 제가 느껴지고 있고 오늘 반도체는 두루두루 지금 갑니다. 이거 외에도 반도체는 부품단, 소재단을 잘 받았는데 부품은 뭐냐 하면 일단은 테스트 소켓이 부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P10이에요. 테스트 소켓을 대표하는 리노공업이에요. 결국 휴식을 한 3주씩다가 오늘 장대양봉으로 전고점이 넘어왔죠. 조금 얘기했던 네오쌤,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부품단에 3D 테스트 장비 소켓이고 소재 쪽도 오늘, 오늘은 반도체단 다 움직인다 봐야 되죠. 대표적인 게 하나 마이크로는 잘하는데 하나 머트리어로서는 잘 모르시죠. 오늘 이렇게 갑니다. 급등하고 또 소환은 제가 IT는 하는데 일단 올해는 제가 부품 소재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방산업이 세다는 거죠. 세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연초에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도 그렇고 오늘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뭐죠? 일단 급등했던 바이오 좀 쉬는 주가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오늘은 로봇 주자들은 오늘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단, 세스에도 로봇과 자율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들도 순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오늘 주요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화려한 시세를 주는 그 배경들 쭉 짚어주셨고요. 또 그 흐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 전차 군단 그리고 제약 바이오, 코스닥 쪽으로 옮겨와서까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CS2024가 9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 또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주 전략은 이제 연초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오늘 화요일에 출발하는데 주 중반, 후반에서 다음 주 초 월요일까지 어쨌든 지난 12월에 먼저 반영이 됐는데 연초에 이벤트 효과로 확장 파동으로 가는 주가들은 챙겨야 되죠. 그건 이벤트가 있는 세스 2024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학회와 관련된 관련주들. 어떤 쪽은 제가 분명히 이번 주 중에 화려할 때 잘 챙기세요. 다만 오늘은 바이오가 빠지는 거는 제가 좀 에이스들은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 드렸죠. 조금 전에 레고캠도 언급 드렸고요. 네, 뭐 지금 세포체로제는 또 큐로셀 같은 주식이 좀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움직임부터 보고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멘탈형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부품 소재단 그리고 CXL 이쪽은 조금 트렌디화 되지 않을까. 단 급등하는 거는 보이자들은 가져가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은, 네, 금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초에 잘 달리다가 또 연초에 고점이 잘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막 대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온디바이스, CXL, 반도체가 오늘 주도권을 잡아왔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이 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오늘은 코스닥에 빛이 가려가지고 실적 기반형 주가들이나 터널라운 주식은 실은 못 가는데 뭐 지난 연말에 몇몇 주가가 소수 응급드린 주가들 있죠. 오늘 시네요. 요들을 버리면은 나중에 아이고 아쉬워라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터널라운드 주식도 있고 실적 기반형 언제든지 갈 거고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한 바퀴 돌아가면은 이 1월 이벤트는 좀 파이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진은 지금 수급적 효과 때문에 실전에서도 지금 딱 여기만 집중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16만 원 초에 제가 뭐 지난주 실전 편입했다고 그 이후로 바로 가버리는데 오늘 뭐 20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이 효과, 이사하는 LNF, LNF도 지금 여기서는 덤비는지는 않는데 또 조정주면 추우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세게 못 가고 헤매버리느냐. 많은 2차 전지를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지금 불만이 크실 건데 4분기에 나올 실적이 제가 연휴 기간에 조금 제가 안테나 로페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조금 낮게 미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자. 이제는 일반의 영역이 안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그분들이 선택하는,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타이밍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고 지금은 연말 연초에 빅 이슈 게임 이거를 만들어내고요. 나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연말에 강조했던 3축 그대로 모시고 가서 가지고 1월 초순 시세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자. 대신에 연말 연초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매물 수화해야 된 실적 오전 기반이 있는 핵심들은 잘 보유하고 조정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산분류로 좀 해서 나가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대 축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주신다면. 네. 지금 일단 대표주는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축입니다. 장단 축인데 올해 제가 전자는 좀 비싸졌고 자동차가 비싸졌는데 그런데 자동차가 한 번 조정을 이룰 따라 해주면 저는 잘 보셔야 된다. 대표주도.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반도체 축. 지금 AI와 관련된 반도체 CXR은 매우 중요한 축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축이죠. 이게 3대 축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실적 오전 기반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제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다음 주 몰려있는 이벤트를 앞둔 화려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화려한 시세들은 잘 구분해서 이번 주에 또 챙길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CS 2024 현지시간 9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시간 8일부터 일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3대 축으로 자동차, 반도체 가운데서도 특히 CXL,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또 오늘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